1. 1. 2. 3. 5. 5. 5. 5. 5. 5. 5. 6. 9. 3000. 1. 4. 15.. otape... 18. 18. 17. 18. 와 대박아 봐 우리 집에 있는 근거거든 집에 근거가 있나요? 어... 나 전용 근거가 있어가지고 와... 내 바로 뒤에 있거든? 에이... 아 너무 잘 그리면 또 너무... 아무렇지 않게 맞춰가지고... 쉬운 거 쭉쭉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봐 이거봐 아니... 뭐만 그러면 이렇게 훅훅 맞추자구 아 다음 뭐 할만한 거 없나? 서랍도 한번 열어보고 아!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하면 될 거 같애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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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그려나 하지? 말하면 안되지 말로 꾹 내면 너희들 막 쉽게 맞추잖아 잘 맞추네 오케이 아잇챠 으잇 어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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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거 너무 어려울 거 같애 얘들아 나 뭐 나일지 모르겠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한번 내보자 이놔요가? 아니... 아직 그리는 중이야... 얘들아 아직 머리도 덜 그렸고 새싹도 안 그렸고 입도 안 그렸다... 아직 덜 그렸다구 아직 덜 그렸다구 덜... 덜 그렸다구 얘들아 아니... 너무 빨라... 이 층우들 너무 빨라... 얘들아 한번 또 그려볼게 또 맞춰마... 열걸 이만 나 Kalgin Plus 이곳볶음 이곳만 맞출 거 같은데? 좀 걸리네... 오르골이었습니다 아! 겸사겸사 오르골 한 번 들려드릴까요? 제가 집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오르골이거든요? 근데 이러고 무한반복이에요 제가 워낙 해리포터를 좋아하다보니 아!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 어... 진짜 어렵게 가도 돼요?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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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게 갑니다 못 맞힐 수도 있고 맞힐 수도 있어요 아니... 어떻게 맞혔지... 아직... 덜 그렸는데... 야! 현아 이거 진짜 나를 어려울거라고 생각하고 그린거야! 투수들 생각보다 어마무시할지도? 어떻게 맞혔지? 당황스럽네... 흐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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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 해줘... 아 대단하다... 어... 아 좀 대단해...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이걸 한 번 그려보자 어어... 응... 이거도 얇게... 뇄랭! Baba 야... 야 아직 안 그렸어 일부러 뿌어라고 하면 뭔가 금방 맞힐 것 같아서 뛰어보라고 길게 늘어뜨렸는데 이걸 또 스피드 엔딩으로 깨버리네 라운드 담너라님이 와 점수 봐 차이 봐 이게 아까 전 단계까지 했으면 잡초단님이 1등인 거구네 아 이런 식으로가 가능하구나 신기하다 와 대박 잠들님 축하해요 점수가 제일 높으십니다 다음 티슈님 다음 잡초단이님 와 여기서도 잠들이셔 대단해 우리 시청자 대단해 오 대박 대박 아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진짜로 제가 그냥 이 단어들을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주변 둘러보면서 그렸던 그림들인데 뭐 저에 대한 사실도 아셨죠 집에 금고가 있다는 걸 집에 금고가 있다 뭐 주변에는 운동기구가 있다 아셨겠네요 집에 금고는 살짝 놀랬습니다 아니 저것도 약간 썰 같은 게 있어 금고가 아니고 원래 저금통 같은 걸 살랑 그랬어 근데 구매했는데 저렇게 클 줄 몰랐어 좀 크더라구요 저렇게 클 줄 몰랐어요 막상 왔는데 좀 크더라구요 그래서 집에 금고가 원래는 저금통 같은 걸 사고 싶어서 조금 이쁜 걸 살라고 샀는데 안에 골드바 몇 개 있나요? 아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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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르세우스 하고 싶었는데 저 혼자 즐기게 되었네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르세우스 보고 싶으시면 다른 분 방송을 보거나 직접 사서 하세요 복돌이 저 혼자 갈게요 복돌이 아니라고 어? 심지어 저 닌텐도 진짜 닌텐도 저거 출시할 때 샀어 진짜 비싸게 주고 산 거거든 출시했을 때 산 거거든 복돌이 아니거든 정말 어이없네 내돈 주고 내산했어 출시된 복돌이 야! 성공 안되겠다 통방 들어가 오 감이 오 어디 먹어 앗 앗 아무튼 다음 방송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 새싹이분들 새싹이분들 잡초단분들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복 많이 받아라 500알 3범 복 많이 받아라 그럼 오늘 안녕 바이바이 안녕 안녕 이쁘か 바이바이 picnic 가을 주문 둘 특별한